경훈이가 힌트를 한번 줘봐. 이거는 버튼 색깔이 힌트가 날 수 있어. 저게 왜 빨간색인지 한번 생각해 봐요. 빨간 색깔로 이 사람이 왜 이걸 굳이 넣을까. 빨간 거. 땡동하면. 그러니까 저 밖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잖아. 피자 같은 거 시켜먹는 거잖아. 그 다음에 가토밋을 때 마동사이트 드린 것처럼 받으시면 되겠어요. 그러니까 빨간 거가 힌트라 이거죠. 저 밑에 하얀색이구나. 빨간 게 생각이 있어. 시원하게 한번 줘봐요. 시원하게 한번. 시원하다. 정답. 시원하게. 너무 덥다 할 때. 화재. 가만있어 가만있어. 표정 자식 봐봐. 시원하게 할까. 얼음물 가져와. 얼음물. 얼음물 쪽인 것 같아. 속이 좀 이렇게 너무 답답해서. 빨간색인데. 빨간색이 아니고 검은색이에요. 원래 예능에서. 대기 맞을까 봐 조바신다. 누가 헤트가 놓고. 지난번에도 그래 놓고 터입고 있는 거야. 뭔가 왔나 봐. 예능에서 저런 버튼이 있으면. 의자가 밑으로 내려가잖아. 그렇지 그렇지. 의자가 날아가야 되거든. 오빠. 어 뭐야. 어 뭐야. 그렇지 그렇지. 의자가 날아가야 되거든. 누나 지금 다 왔어. 진짜 솔직히 다 왔어. 시원한 거 갖고 오라고. 빨간 거. 저분이 나는 컬러를 줘서. 그러니까 먹는데 빨간 거라 이거죠. 여기가. 콜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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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아까 콜라에서 떠문 거 물어본 거야. 원래. 맞아. 맞아. 정답. 저한테 왔어. 이쪽이야. 방향이 못 돼. 일루트로. 되게 무화한데 지금. 갑니다. 콜라 한 잔 주시겠어요. 예. 정답입니다. 아니에요. 그래서 빨간색만. 저는 깜짝 놀랐어요. 아까 당황했어. 아까 원희가 아까 검은색 할 때 우리 당황했지. 그렇지. 당황했어. 맞아 맞아 맞아. 여러분 높이 삽니다. 진짜. 여러분의 페어플레이를. 저희는 잊지 않겠습니다. 또 깔끔하게 존중을 해 주시니까. 잊지 않습니다. 그리고 김원희 씨 하나 맞추셨습니다. 저보다 김종민은 이겼어요. 특히 임종민. 악 ty 임종민. 농담 te laid. 라. 僕をもに入れてう. Chaりタスタートみ4バーシンの在りなさしています 英語のポッドプレイや ハンドネ 골ネは 青栗街とノロンxi المメントで motelочなのチーズのスロップ enterpriseのエキザイのハ… arrestです. よいくつも schön! Glenn 안でよいくつもかっこいい! テナカのけ Alejandroの演習ションです 嘉代表も 좋다 あ classicキャンとマルferの代表 書籍iem男を lawn prev込う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